입력 2019.02.316.10 사우디 인터내셔널 3할. 리아. 오툰과 더스틴 존슨 16 언더파 공동 선두리 하우툰이 사우디 인터내셔널. 3라운드에서 이글 4개를 기록했다. 유럽투어 트위터 중국 골프에 깐. 할리 하우툰에게는 버디보다 이글이 더 쉬운 하루였다. 2일. 현지 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킹 앞두리 코노믹 시티의 로열 그린스 골프장. 핫 70에서 열린 유럽투어 사우디 인터내셔널 3라운드. 리하우툰은 이날이. 그를 무려 4개 나잡았다. 버디 2개 와더블 보기 1개에 를겨뜨렸다. 점팔타. 를쭈릴 리하우툰은 중간 앞계 16 언더파 194 타로 세계 랭킹 3위 더스. 틴 존슨. 미국 과공 동선두가 됐다. 유럽투어에서 1라운드에 이글 4. 개를 기록한 건 2007년 마크 필킹턴. 싱가포르 마스터스. 을 포함해. 이번이 두번째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할라운드 채 따이글기. 로근 3개 다. 리하우툰은 1번과 10번 홀. 이상 파 4. 에서는 칩이니. 그를 기록한 뒤 17번. 파 4. 과 18번 홀. 파 5. 에서는 이 연속이글. 왜 챙겼다. 점일 7번 홀에서는 티샷을 홀략 2미터 거리에 붙였고. 마지막 홀. 에서는 두번째 샷을 홀략 2.4미터에 떨고 이글을 챙겼다. 리하우툰은경. 기후. 정말 정말운이 좋은 하루였다. 며. 마지막 2개 이글은 경고한 풀. 레이를 펼쳐 잡았지만 나머지 홀에서 플레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고해. 다. 그는. 첫 홀에서는 칩이니. 그리 들어가지 않았다. 명공이 그린을 벗어. 났을 텐데 들어갔고. 10번 홀에서는 약간 밀어친 듯했는데. 바운스가 조. 개나면서 홀에 들어갔다. 고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 스페인. 은자. 신의 플레이예와를 참지 못하고 그린을 훼손해 실격당했다. 퍼팅이 마음. 먹은 대로 내지 않자 퍼터로 5개 홀에 그린을 내려친 것이다. 그러자 가르. 시아 뒷조 선수들이 클레임을 제기했다. 경기위원회는 규칙 1.2a위. 반으로 실격 처리했다. 이주항은 플레이어의 행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고 타인을 배려해야 하며 코스를 보호해야 한다. 은 내용이다. 가르시아는 성명을 통해 실망감 타세면 몇 그린을 손상시켰다. 이에 대회 삭과하며 동료 선수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제발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고발켰다. 가르시아의 매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르시아는 2002년 한국 오픈 당시에는 카메라 소음. 릴리 유로 클럽으로 갤러리를 치려는 행동을 해구 썰수에 올랐고. 207년 CA 챔피언십 되는 홀 속에 침을 뱉었다. 카피라이트.